중앙대의 전설 유희간. 드립별로도. 드립별로도. 번두가 나오네요. 지구의 마법사. 지구의 마법사. 원삼이 형. 원삼이 형. 캐치골. 캐치골 하라고. 우도산도 진짠데. 굴하지? 우도삼이 당하겠다 지금. 진짜 맞나? 선글라스 먹고 뛰 나가라고 빨리 임마. 이제 못 믿어. 아이도 못 믿고 있다. 이제 못 믿어. 1회 불신이다 전부 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훈 선수가 물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많이 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나면 김상훈과 추수를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았어. 이제 빨간색으로 간다 구슬. 빨간색으로 간다. 지금 송승준, 장원삼, 유희관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데 넉 점 차는 불안하지만 일곱 점 차 정도 나면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처음에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2타점이나 말로 없는 한 방 정도면. 말로 없는 정도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통산 300승 못났다 진짜. 못났어. 300승이고 지랄이고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지. 카메라 저기 유희관하고 장원삼. 저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노조 위원장 왼쪽에 있는 분이 노조 위원장이고요. 유희관 씨가 노조 위원장이세요? 왼쪽에 있는 분이 노조 위원장. 장원삼 저는 노조 대의원. 이제 우리 노조 위원들 출격할 때가 됐다. 시간 내보내라. 내보내라. 자 다음 노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음 노조 빨리 준비해라. 아 허리야. 몸 너무 많이 풀었어 우리. 원삼이 형. 승진이 던지겠다. 그럼 노조 위원장 어떻게 하냐. 노조 위원장 큰일 났네. 노조 위원장 이제 멸시받는다 멸시받아. 서로 던지려고. 아 경쟁이야. 네가 던지자 내가 던지자. 서로 던지려고. 정말. 유희관이 나와? 우리 노조. 가자 노조. 가자 노조. 중앙대학교 선배 유희관 선수가 중앙대학교 후배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왔다 대리 황태자. 유희관 선배님 유희관. 유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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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관. 오늘 또 오랜만에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줘서 후배들한테도 중앙대 선배 유희가 님이 있다. 아, 이거 중앙대 선후배전의 이 맛대가. 그렇죠. 재밌죠? 네네. 야, 타점이 좀 앞쪽으로 붙더라, 스스로. 눈 안 온다. 타석의 4번 타장 윤상효 전수입니다. 유희가 71만 원 등판 다이언 초구 어떤 공을 던질까요? 야, 중앙대에 보여줘! 맞아, 이간이. 후배들이 보고 있다. 타구 높게 날아갑니다. 멀리 안 가. 아, 중앙이야. 뻗지 않는 이 타구 중견수가 기다려서 처리합니다. 최수현! 잘 맞아도 다 중앙이다, 확실히. 그러니까 다 타이밍 뺏기잖아, 지금. 타이밍 때문에 타이밍. 역시 이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제 타석의 5번 타자 고래한 선수고요. 보여줘, 타이밍 1위. 타자, 대학 타이밍 1위야. 위원장, 위원장. 야, 이 새끼야, 위원장 내라고, 인마.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원삼이고. 실장이 원삼이고. 각각 쪽인데. 아, 나이스 초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초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트라이크 전에서 살짝 빠지는 공인데, 일단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강민하고 유기관 선수의 맞대결이 몇 안타죠? 갑자기 김강민이.. 맞잖아요. 타석에.. 높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뻗지 않는 이탈구. 우익수 김문호가 기다려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투아웃. 묻히는 뭐가 있네. 묻히는 적 있나 보다. 정말 중앙대학교 후배들 입장에서 눈에 잘 보일 거예요. 하지만 타격을 했을 때는 좋은 타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대선배님을 상대로 해서 쳐보고 싶었겠죠. 저 공이 어떻길래 KBO에 100승 이상을 올렸을까. 이제 6번 타자 최연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제발 보자 보자! 연기훈 보자! OMR 투아웃부터! 슈퍼 커버 하나 안 보여주나? 보고 싶어요. 뜨림 변하고! 뜨림 변하고! 뜨림 변하고! 원조가 나오네요! 최고의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 요정이야 요정! 뜨림 변하고! 원조가 나오네요! 99킬로짜리 보셨잖아요! 이거 69킬로짜리 공이네! 야 이거 중앙대 후배들 앞에서. 진짜 어떻게 치냐? 하나 더? 하나 더? 150킬로짜리 짚고 간다. 사심이 150킬로다 이거. 게리고 멈추! 게리고 멈추! 진짜 다르다. 말리지.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희관 선수입니다. 선배님 너무 아쉽니다. 경기 형! 부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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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볼 투 스트라이크. 완벽히 투수의 카운트입니다. 어떤 곡을 투구할까요? 유희관. 두 번째 정책. 아! 이 공이영 você! 이 공이영 사격이 끝! 잘한다. 네. 하이! 마직 넘버를 숫자 2로 줄인 오늘의 몬스터드입니다 노도 위원장이야 노도 위원장 왕지의 레전드 다운로우 결국 마직 넘버 숫자 2 남은 4경기 2승 2패만 하게 되면 다음 시즌까지 갈 수 있는 최강예고 그리고 몬스터드입니다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도움말씀의 김선우 위원 저는 정용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깐만 제가 꽃다발을 좀 드려 감동임하고 유희관 선수 네 감동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속소봐요 유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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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아 가만히 해라, 가만히 해라. 조환빈, 몬스터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